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나같은 아저씨들한테 이런거 하지 말라고 밖에 좀 나가 어쨌든 그 수락 수락 나이스 나이스 아아악 미친 이거 하면 안돼 이거 하면 안돼 해줄게요 색상 나는데 진짜 안하긴 게임을 안하니까 저런 상황을 만들어놓고 내가 너무 바보같아 저런 상황을 만들어놓고 내가 너무 바보같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스카 레오 이런 애들이 좀 어려운거 같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저 반대 죽이면 안들어가요 미친 잽을 안쓰네 왼발이 좋으니까 딜블레이저 쓰는 얘만 들어가요 얘만 들어가요 다른 애들은 아예 안들어 곰 도 안들어가고 오 한판 찰떡 요또 슥 보이고 아 잘 못누었다 잘 못누었어 데스 승리 5천원 와우 제발 제발 강등 플리즈 다부르상 열심히 해볼게요 이길 확률은 엄청 깨박하지만 바로는 안나갈게요 아 아 큰일났네 아 와 5개월 와우 와우 오우 제로후님 5개월째 구독 감사합니다 웰컴백 수도 필즈 리맨 클럽 오마이갓 저걸 맞아? 저걸 맞아? 히든 미션 성공 셧업 일단 넷 같이 젠장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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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기 과다맞지 저걸 왜 1타 맞으면 왜 3타가 확정이냐? E$$ 진짜 자.. 나쁘지 않은 스탠드 어어어억 와 역전한다 오옹 야이 뭐하냐 얘 따라서 지금 내가 버튼을 존나 누르고 있어 이러면 안되는데 모빙이 안좋으면 이러면은 곤란해요 18 너무 가까이 있었었네 아 머릇에 있었었네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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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병실 실버테일 차이 나갔으면쓠 불진않지 잘했어 X3 잘했어 X2 안괜찮아요 아아아악 이란 피로옥신! 으흐흐 쫄깃쫄깃불 진짜 괜찮을 줄 알았어요 저 그래도 많이 버텼어 이렇게 7연패갖고 지는 거 억울하니까 한 번이라도 좀 개겨봅시다. 무릎을 이긴 더블을 이긴 망자를 이긴 전어폭구를 이긴 더블을 이긴 망자를 이긴 전어폭구 오츠카를 삼아 대신다. 늘 이긴 폴탄. 닥쳐! 폴탄이 갑자기 왜 나와? 폴탄 언급하시면 안 됩니다. 폴탄 언급하시면 안 돼요. 걔 요즘에 태큰갓 오메가 보면 아주 그냥 발짝 해갖고 저는 이제 밥 먹고 집에 오는기는 부동생을 했던 게 어디 사람 잡고 10선을 하던지 뭐 퀵매 좀 돌릴까 하다가 했는데 그냥 어차피 게임 오랜만에 했으니까 이게 그거 아세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게임을 일주일 동안 안하고 다른 짓을 했다고 해도 퀵매에서 내가 막 게임을 하는데 전어폭구 카운터 이런 분 만나갖고 내가 개박살나 그러면은 아 내가 게임 오래 쉬었나봐 아우 레인 이분께 질릴 게 아닌데 아우 내가 너무 쉬었나봐 이런 식으로 정신 승리를 할까봐 이 사나이 전어폭구 절대 그런 짓은 하지 않지만 생각이 자꾸 가면서 그럴까봐 그냥 아 강등 돼야겠다 한 번 다시 한 번 강등 당하고 정신 차리는 쪽으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제 자신에게 채찍질을 하는 거지 채찍질을 그타 지우.. 아 그타는 붙지웁니다 아무튼 아이 헤이스 고우키 앤 기스 엘리자 앤 녹티스 폴 화랑 진 앤 카지아 헤야치 에디 아스카 아잇 다있네 다 싫어 아이 헤이트 데켄 꼼꼼히 Thank you so much 볼 прита